초등학교에서 2학년 때 학교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나와보라고 하더라고요. 딱 나갔더니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지게에다가 손을 입고 계시고 어머니 곧다리 양손에 두 개 치고 그리고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죠. 기억이 나네요. 그전에는 학교 주변에 그냥 국합방 같은 거 한 두 개 파는 데 말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산길이었는데 학교가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아담하고. 근데 그전에는 불 때는 겨울에 난로 있죠. 그래서 나무를 갖다가 화로 화로에 불을 떼서 이렇게 애들이 불을 쪄고 추우니까 원칙 추우니까. 그래야 도시락은 이제 난로 위에다가 이렇게 옛날에는 새도시락이잖아요. 딱딱딱 올려놓고 덮여가지고 그렇게 점심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때는 그 뭐야. 잔듯이 봉투에 하나씩 그게 숙제예요. 해갖고 갔어요. 갖다 냈다고. 몇 가지가 내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를 내냐면은 벼 이상 있잖아요. 벼 추수하고 나면은 벼를 논의 그런 걸 주워다가 학교에 냈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여기 길에는 좀 어렵고 그런 애들이 많아서 빵을 하나씩 줬었어요. 빵을. 학생들한테. 그래가지고. 그 빵이 뭐 지금처럼 계란들어간 빵 말고 밀가루로 구운 빵인데 동그랗게 생긴 빵인데 나는 안 먹었죠. 우리 동생 주려고. 여기가 그런 초등학교의 기억 때문에 막국수집이에요. 지금 막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 이건 좀 약간 그릇 하나만 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으응. 그... 막국수 칼박즈. 막국수 칼박즈라. 네. 막칼박즈. 맛있게 되네. 그거 먹는 날이 낭 화내입니다. 강원도까지 왔는데 김치 한 번 먹어볼까 이거는 진짜 중국산이 아니고 진짜 직접 만든거에요 아우 새콤하다 음 맛있다 완전 새콤한데 간장 이렇게 살짝 올려서 먹으라고 식을 진짜 시골맛이에요 식을 간장 있잖아 아 진짜 진짜 메밀칼국순데 김치 진짜 새콤해요 메밀칼국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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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국술데 시켰잖아요 막국수하고 물맛국수하고 비린맛국수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옛날에는 여기 어렸을때 일찍 가가면 이런거 못먹어봤는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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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으 leave 김칠. 김치가 포마라. 아 아 아 간자로 별로 맛있네요 김치덩 우리 어렸을때야 뭐가 맛있는지 뭐 고양이 맛인지 압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감자나 쪄서 주고 뭐 국수를 먹고 이랬으니까 근데 요번에 와보니까 아 이 마국수가 진짜 고향의 맛이네 또 아유 좋아요 좋아 그래요? 네 제발 누구도 간지 따라올라 해서 따라가 이건 비빔맛국수 뭐 넣어야 되나? 비빔맛국수에 뭐가 들어가야 되나? 아니요 양념 다 들어갔어요 물좀 먹어서 드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물좀 넣으라는거야? 뻑뻑함에? 음 음 이거 드셔보세요 괜찮다 시골의 그 맛이에요 그래 시골 투박한 시골 맛 흐흐흐 흐흐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이거 국어 덜어서 또 한번 드셔보세요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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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는 낫지 않아요? 응 네 비는 낫지 않지? 응 먹을수록 너무 차 응 다 먹지? 응 면이 맛있었어 가위국수 면이 넓게 있는게 네 잘 먹었습니다 확실해 이제 백골에 가봐야죠 응 강원도 원주시 길혜명 운남리 소래민가 거기입니다 여기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추운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여기는 정글이에요 정글 정글 저기 있잖아요 저기 저리로 가면 길이 나온대요 그래도 조금씩 이게 쳐 놓은거 보면은 이게 사람이 다녔다는거야 여기 봐라 이봐 수리가 내려가지고 그대로 여기 안 놓고 지금 그렇지 딱딱하잖아요 수리바 싣고 에이구 신선생이 갈 수 있을까 아이고 저기도 저수지 보이네 네 저수지 저런게 있어 한 번 나가봅시다 아이고 이거 뭐 길이 뭐 제대로 못 저쪽이 길인가 한 번 나가 봅시다 일단 여기는 뭐 더이상 내려가기가 더이상 못찾겠다 이것도 도저히 여기 왔는 걸로 만족합시다 그러면은 저기 우회절에 그 주변에 찾을 때 계곡이 있는지 보자고 무슨 상관 무슨 아이고 여기는 뭐 도저히 자취를 찾을 수가 없네요 응 그걸로 왔어 응 그걸로 왔어 응 그걸로 왔어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이 길로 이렇게 다녔을까 맨날 그때는 길을 다녔으니까 예 예 예 서리가 안 녹았으면 여기 영하라는 뜻인데 땅은 이렇게 영하 그러니까 칠도 칠도까지 떨어졌다니깐 예 여기가 실종된 사람들 여기서 옛날에는 다니면서 삐라 맨날 주워가지고 학교 갔다 주고 저쪽으로 갔다 주고 예 책을 받았어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여기 이제 잠깐 있지 않습니까? 차 한잔 마시면서 선임하고 아니 신선생님 우리는 지금 어디를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다가 오늘 어디 가서 잠이라도 자겠어요? 이제 평평하겠지 안되네 자극이 요가 조금 뭔가 들어가도 그게 해도 그게 들어가야 돼 요가 약간 조금 이건 할 수 없다 그건 괜찮아요 은박제부터 까는 거 아니야? 아니 까는데 은박제는? 은박제는 안 까야 돼 그럼 은박제는 왜 있어? 은박제는 벽에 있잖아요 한기를 막기 위해서 은박제는? 은박제는? 아휴 안방이 됐다 안방 이거 강원도 문막이라는 저수지입니다 여기 어딥니까? 여기는 저기 무슨 계곡 가는데요 저수지 있잖아요 문막 쪽인데요 그쪽에 와 있습니다 지금요 강원도 문막이라서요 응 같이 하고요 포도 이거는 지금 감자를 삼고 있습니다 중간에 여행하면서 감자 하나씩 먹으라고 네 신선생님 이게 마티즈에서 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네 놀랍네 진짜 하 하동에서 오늘 에너지 출발해가지고 지금 제 고향 쪽에 저수지 저수지 여섯시 정도에 저수지 바라보는 곳에 왔습니다 딱 보이네 저수지가 그래서 소스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고구마 감자를 갖고 왔어요 야채랑 과일이랑 부족하면 고구마 감자 쪄서 같이 먹으면서 여행하고 이게 꽃잖아요 꽃을 태요 꽃도 이 자체가 열이 보이네요 편안하게 여행하려면 뭐 그러잖아요 어디 가면 되는데 그런 것보다 누구의 그런 것도 없이 편안하게 수행하는 게 안 좋습니까 그렇죠 편안하게 여행해야죠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찰에서 가면 뭐 하룻밤 지어주기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누구의 신세도 지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왔습니다 여기 여기 오른쪽에 여기가 저수지인데 아침에 저수지에서 떠오르는 게 아마 동쪽이지 않을까 이게 서쪽인가 네 서쪽같아요 네 서쪽같아요 여기 저쪽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래요 건너편이 그거더라구요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예 안 추웠어요? 영하 4도입니다 영하 4도 여기 칠도도인데 아 칠도라요 영하 7도네요 응 그래도 안 추웠어요? 살아났네요. 침낭 속에 살아있으니까. 이게 겨울 동안 거 그 뭐야 그 겨울이 추울 거니까 미리 연습하는 거 추위를 이기는 훈련이라니까 잘 이겨야지. 이제 또한 오대산으로 갈 준비를 해야 돼요? 뭐 일어나요? 추워요.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는 있어야 돼요.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예. 예. 완전 꽁꽁 얼었어요. 창문이. 저게 다 꽁꽁 얼은 거라. 다리 쭉 뻗을 수 있어요? 예. 쫙 뼈부터 됐는데. 이거 덮고. 은박지. 잘라본 걸로. 거의 뭐 괜찮죠. 어디 어떤 흙한기가 와도 뭐. 손님 오늘 먹을 게 이것밖에 없어요? 예? 뭐 얼마나 잘 먹으려고 지금 나왔어요? 손님 그렇다. 이 사람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네. 이게 뭐예요? 사과. 예. 그 다음에. 어? 토마토. 감. 감자. 그럼 됐지. 아 그래. 어? 지금 말이야 우리가 훈련하러 온 거지. 고행하러 왔지. 뭐 어디 뭐 대접 받으러 왔어요 어디서. 누가 대접해 주는데 시선생을. 정신 차릴 말이라. 예.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상인데. 그리고 우리가 애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행 다니는데. 무슨 뭐. 뭐 좋은 거 먹고 쫓아다녀 어제 먹었잖아. 응. 먹으면 됐지. 먹을만 해요? 네. 응. 뭔데? 감자인데요. 감자예요? 응. 감자하고 과일인데. 우리가 왜 만행을 하고 있어요? 응. 만행을? 응. 못했어. 모르겠어. 오늘 좀 찾아봐요. 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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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이. 와. 흥 으. 으. 어. 으으. 잘라 가질 이제. 나무 고생이죠. 아 캠핑. 여기가 6,7도 되니까 다 울었어, 다 울었어. 소리가 내려가 지금. 좀 힘들게 잔 소감 어때요? 좋아요. 캠핑 안 하면 언제 이거 해보겠어. 영화에서 사는 거 맞죠? 상원사 손방스님들이 다니는 포행길인 것 같은데 한번 좀 가볼까요? 위험해야 될 길이 좁아요. 오솔길이라 완전히.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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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